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자칫 감옥 갈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의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야당 후보도 주요 후보는 똑같이 장모 그 다음에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가족비리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의혹에 쌓인 사람들끼리 대선 치는다고 저러니까 26년 정치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가 범죄 공동체 범죄자 감옥 갈 수 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홍 선배님 우리 깐부 같은 편 아닌가요?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자라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홍 후보가 깐부는 동지, 동지는 의미 안 한다. 난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범죄자라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은. 굉장히 여당도 지금 불복하는 국민이지만 야당의 대선 경선도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굉장히 치열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김병민 대변인.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범죄 공동체다, 범죄자다,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나간 표현이고 지나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쳐서 홍준표 후보에게 과거에 있었던 성한종 리스트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만약 언급하기 시작한다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주자들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통탄 섞인 이런 국민의 목소리들을 담아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제발 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단어가 깐부거든요. 오징어 게임 아마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깐부라는 표현이 조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딱지치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걸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11월 5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한 명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모두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깐부들이니만큼 서로 상처가 돼서 두 번 다시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순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온화하게 돌려서 깐부라는 비유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문이 어때요? 당내에서 홍준표 후보로부터 범죄자 소리가 나왔으니까 좀 서운했어요?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홍준표 후보는 팩트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프레임 씌우기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국민의힘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선들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본격적인 토론 국면들이 시작되는데 토론회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공약, 비전 중심으로 잘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민 대문이 서운하다.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법도 한데 자꾸 제가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서운하다 이런 말 안 나왔어요. 김병민 대문이 캠프의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대문이 캠프의 입장은